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스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금대접으로 표현을 했고 그것이 일곱 개고 천사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진노를 쏟음으로써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대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접이라는 것은 대야 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노는 계속 채워져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워져 간다는 것은 일정 시간이 되기까지는 이것이 넘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하시는지 진노 하시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도 안 하시고 진노도 안 하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회계를 촉구하시고 또 회계할 수 있도록 계속 자비를 베풀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해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의 차이는 대접의 크기에 따라서 또 어느 차이가 나게 되고 또 죄악이 쌓여져 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속도나 분량에 따라서 이 진노가 임하는 시기가 그렇게 정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짜를 정해놓고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정도 회계하면 또 줄 것이고 또 죄악을 쌓아가면 또 늘어날 것이고 대접은 계속해서 그렇게 쌓여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 그 진노를 채우면 끝까지 채우면 그 진노는 나타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비단 요한계시록 이 장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나 가난한 땅에 대한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나 그리고 각 제국들, 왕들에 대한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진노가 채워졌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딱 채워지는 그 시기에는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이라는 것은 쏟으실 때도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정 쏟아지는 진노가 아닙니다.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진노의 분량도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했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쌍해 여기시거든요. 심판 중이라도 진노 중이라도 극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마지막은 절제죠.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에 있어서도 절제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일곱 개다 하는 것은 분량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수백 개, 수천 개 계속 이어지면 그것은 끝없는 진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개수,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수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에는 이로 또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갚아주라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뭔가 잘못됐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심판입니다. 당하는 사람도 그것을 보는 사람도 천사들도 누구나 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다. 심판이 나타나면 영광도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이 금대접이다 하는 것은 아주 심판 자체도 공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굉장히 더럽고 막 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매우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판 자체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회개 없이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회개 가운데 거룩함을 사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은 받은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악에 빠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 하면 심판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고룩하신 판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심판 때에 내가 모르는 죄가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나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내 죄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요. 심판 자체가 은혜고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깊은 자각,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극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보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을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은혜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사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은혜의 사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지옥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지옥에 던져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계속 심판을 하시냐는 거죠. 재앙을 내리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재앙이지만 그 재앙 자체가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재앙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노하의 홍수 때도 역시 그 재앙이지만 심판이지만 노하의 여덟 식구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또 그 과정을 지켜봤던 수많은 이방인들 애굽 땅에 포로되어 왔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수많은 중다한 잡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애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불평하고 막 섞여서 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오히려 뭔가 타락시키는 그런 총매제가 되긴 했지만 그 이후의 일은 자취하고라도 그 전체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심판하실 때도 역시 라합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손길이었죠. 소동과 공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로스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들입니다. 가난한 땅을 심판하실 때도 기부원 족속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앙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일곱 가지 재앙으로서 이 땅을 치실 때 바로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받음으로써 이제 여기 보시니까 마지막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영광으로 가득해서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출입 금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영원한 복음이 만민에게 선포되게 되는 그런 일로써 전파되게 된다. 그런 일로써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작점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의 오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증거장막, 장막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장막과 성전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장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스라는 헬라어는 성전 혹은 성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성소라고 해야 맞겠죠. 신천지에서는 이 증거장막 성전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말 자체가 두 개가 무순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죠. 증거장막 성소라고 해야 되죠. 혹은 지성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부터 천사들이 나옵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그 하나님의 진노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도 느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공의로움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아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남들은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그것까지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하는 것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있는 것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계속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가장 거룩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회개를 많이 할수록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더 죄에 대해 민감하고 더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와 그럼 너무 긴장돼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안 해본 사람의 소리고 정말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긴장이 아닙니다. 그게 풀어지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회개할수록 나는 더 자유하게 됩니다. 그게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원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의 기준은 산상수원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 참았다.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산상수원의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산상수원은 무엇입니까?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대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돌려대는데 돌려대긴 했지만 마음에 기쁘게 기꺼이 하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즐거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라는 것은 정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평소에 많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 근처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심판할 때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체크만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큰 심판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면서 그 심판에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들이 느끼는 수준에서의 죄만 회개하고 있다면 남들 보는 수준에서 그것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에서 한참 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미쳐 죄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것까지 중심까지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